앞서 보신 대로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실상 와닿지는 않고 또 앞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서 물가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영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 기자 일단 이 부담을 지금 낮추는 게 급선문데 난방비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정부가 지정한 차상위계층만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00만 원, 2인은 170만 원, 3인 22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최대 59만 2천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돼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으시는 지역난방을 쓰시는 분들에게 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넉 달 분의 난방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신데 신청과 대상 확인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조금 받을 수 있는데 중산층에 대해서 지원책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재부가 재정 압박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난방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 긴축 기조와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상당 기간 굳어지게 될 경우 서민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 대신 비용 감면 등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대중교통비 인상도 예고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올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광역시, 도,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제재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 수송 비용을 분담한다면 요금 인상 폭은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수준이 부단된다 이렇게 답했는데 연료물가에 이어 교통비까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영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